안녕하세요 저는 루루티비의 MC 순토 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단한 분들을 모셔볼건데요 바로 루루티비의 루아님과 루나님이에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모시러 가죠 슈웅 슈웅 와 여러분 대박사건 대박사건 여기 지금 루나님과 루나님이 계세요 자 지금 자 여러분 순토 MC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루티비의 루아와 루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? 네? 구독자가 많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? 힝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는 구독자를 많이 모으려고 최대한 노력중이에요 오 그렇군요 만약에 백만 유튜버가 된다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? 음 저희는 입양하세요 하는 컨텐츠도 찍어서 올릴거기 때문에 입양하세요에서 나눔 물량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소감 잘 들었습니다 짧았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자 그럼 저는 이만 쭈웅 자 여러분 이렇게 저는 오늘 루아님과 루나님의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자 앞으로 루루티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저의 등장도 여기까지 안녕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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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 아 어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